오늘은 믿음 equal 말씀 플러스 심증 플러스 물증 수식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믿음이란 말씀 더하기 심증 더하기 물증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홍대세계가 네팔 성교를 떠나게 됩니다 성교는 어찌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면 무기를 잘 점검해야 되겠죠 우리의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일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믿음 말고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기를 잘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팔에 가던 카투만두 포카라에 가던 서울에 있던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의 무기인 믿음을 잘 점검하고 또 믿음은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 있죠 믿음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브리스 10장 38절을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원래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 세 군데에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인용된 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 사도 바올이 활용을 했고 또 종교교육의 뿌리가 됐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마디로 실학적으로 표현하면 칭의의 원리로 사용했습니다 칭의의 원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이신칭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의 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방법 이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또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러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대표적인 교리사 아닙니까 교리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인데 이게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 두 번째 나오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것도 사실 로마서 1장 17절과 거의 같은 용법입니다 율법의 원리와 칭의의 원리를 대비시킵니다 율법의 원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칭의의 원리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똑같은 주장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또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스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문맥을 보십시오 문맥상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믿음을 강조한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성도가 살아가는 원리로서의 믿음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사는 원리라는 거예요 사는 원리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겠다 이 땅이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도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도 무엇이냐 그것도 믿음이다 그것을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오해를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 신학에 대해서 혼돈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삶은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런 오해가 한두 명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도 헷갈리고 목사님들도 헷갈린 사람도 되게 많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았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율법이래요 율법 율법대로 잘 살아야 된대요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바보들이 있었고요 요즘에도 이런 바보들이 있고 아마 미래에도 이런 바보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사도마을이 열받아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서 펄펄 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는 원리도 믿음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믿음은 구원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승리의 무기 승리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 10장 10절을 보면 아마 성경 전체를 요약시켜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한복 10장 10절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래서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알 수 있는 큰 그림 도둑의 도둑,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죽일라 그러나 살리라 그러나 그거 보면 알아요 죽일라 그러죠? 그건 도둑이에요 또 하나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러죠? 그건 도둑이라고요 딱 의도를 보면 알잖아요 큰 의도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구원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의 방패를 쓸 믿음이죠 그 다음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승리 이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더 풍성하게 승리를 얻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학자가 잊어버렸어요 누군지 메모를 해놨는데 지워져버렸습니다 적은 믿음 작은 믿음은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지만 큰 믿음은 이 땅의 천국이 임하도록 만든다 참 멋진 표현 아니에요? 작은 믿음 작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간신히 구원받아도 천국 가는 믿음이지만 큰 믿음은 이 땅의 천국이 임하게 만들었던데 천국이 이 땅이 임하다 주의 나라가 이 땅이 임하게 만드는 홍대계 세계의 성도들은 천국 가는 믿음뿐만 아니라 천국의 원리와 능력이 이 땅이 임하게 만드는 권능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6절 암성구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을 기뻐한다 그러지 않고요 학벌이 좋은 사람을 기뻐한다 이런 말도 없고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기뻐한다 이런 말도 없어요 심지어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를 기뻐한다 이런 구절도 없고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을 기뻐한다 이런 말도 없고요 밥차를 하는 사람을 기뻐한다 이런 말도 없고요 없어요 밥차야 물론 없겠지만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뻐하는 게 뭐냐 믿음의 믿음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성도들에게 딴 것보다도 물론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열매로서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너무 귀한 거지만 뿌리는 뭐예요? 믿음의 믿음 그래서 목사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요 성도들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 성도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할 때에 열매 거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나 찬송하죠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용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뭐냐 구체적으로 한번 도식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실상을 한번 살피겠는데 먼저 믿음이란 15에서 11장 1절을 보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실상이라는 말 이거 사실 헬라우 단어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휘포스타시스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기초라는 뜻이에요 기초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희망의 기초 소망의 기초 바라는 것들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다 어떤 근거다 그래서 믿음과 신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초고 신념은 내 자신 에고가 기초예요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오는 얘기를 신념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뿌리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그러니까 기초라는 게 뭐예요 이게 말씀이죠 말씀 실상이다 그럴 때 휘포스타시스 이건 말씀의 말씀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기초다 말씀의 기초다 뭐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없다 이건 뭐예요 신념이죠 말씀에서 이런 게 언제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 자기 신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념의 사나이다 이건 맞죠 반면에 거의 비슷한 맥락의 얘기지만 다윗이 골리아답해서 너는 칼과 방패를 들고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간다 이럴 때 이거는 믿음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 정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베이스가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 있는 게 뭡니까 말씀 베이스가 뭐예요 실상이 뭐예요 휘포스타시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갈대아 오류에서 지금 바벨론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미지의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했는데 갔대요 갈바를 알지 못했는데 갔대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게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홍대석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임의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의 주석이 가능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너 왜 그런 일을 해 그러면 말씀에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어서 난 이렇게 하는 거야 반드시 말씀으로 이게 풋노트를 다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지가 없는 인생은 그 내용들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예요? 첫 번째 말씀이다 말씀 말씀의 기반을 둬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기반을 둬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네팔로 가잖아요 문학골 향기나 가잖아요 그냥 가는 거 아니죠 가고 싶어서 우리 지금 네팔에 대해 소망 있는 사람들 나 나와라 그런 거 아니죠 히말라야를 좋아하는 사람 모여라 그래서 갔으면 신념이죠 그렇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갔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 믿음의 성격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는 엘레코스라는 단어인데 확신 그래서 확신이라는 말을 뒤에 있는 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심증 마음속에 있는 확신 심증 내 마음속에 있는 증거예요 마음속에 이렇게 내적인 확신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실 거야 내게 승리를 주실 거야 분명히 이루어져 하는 마음의 확신 그게 엘레코스예요 그래서 어떤 경험 경험이라는 것은 결과 아닙니까 경험 이전에 내적인 확신이 있잖아요 될 거다 하나님이 내게 될 거다라는 믿음을 주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 다음에 뭐예요 엘레코스라는 내적 확신이 온다고요 보이지 않는 건데 내적 내 마음의 증거로 와요 증거로 보이지는 않는데 내 마음에 온다니까요 영상이 맺히고 확신이 온다니까요 노아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장차 120년 이후에 홍수가 임하게 될 거예요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건 나중에 결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왔죠 마음에 그러니까 확신이 오니까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는 거죠 그래서 방주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노아의 마음 가운데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노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 그걸 뭐라 그래요 엘레코스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말씀 듣고 내적인 마음 가운데 엘레코스 심증 마음에 확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게 심증이라는 거예요 엘레코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 이 1절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어디에 맺히는 증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믿음은 항상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언제까지 하라고요 확신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자 그럴 때 그 내용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웃들고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그럴 때 이게 엘레코스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맥락에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어 11장 40장에서 마르다에게 내 말을 내가 믿으면 그게 뭐예요 믿으면 마음에 엘레코스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마지막에 나타나는 증거죠 똑같잖아요 언제나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여기서 증거를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마음의 확신이에요 지금 네팔성교도 떠나는데 지금 무슨 결과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마음의 확신 기도하고 무장하고 아침마다 확신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녁마다 확신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확신 가지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맑은 날씨에 방주를 만들죠 아기 낳기 이전에 90세 낳은 할머니 사하라가 아들 낳을 것을 상상하죠 그게 뭐예요 엘레코스 확신 열이고 성벽 쳐다보면서 매일 한 바퀴 돌고 뺑뺑 돌잖아요 마지막에 7번 돌잖아요 왜 그래요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 돌 때 생기는 게 뭐예요 엘레코스 확신 언제나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 있죠 상상력이 뛰어나고 지가 좀 잘났다 그러는 사람들 바리세인들 이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 말이 되냐 그러고 마음의 확신이 와야죠 확신이 그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나오는 증거 한국 성경에는 똑같이 나오지만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진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엘레코스고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 증거 여기서 말하는 증거가 뭐예요 이건 에말 투레스의 신 그래가지고 물증의 법적 증거 결과물 이게 진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에말 투레스의 산 이거는 물증이에요 물증 심증이 있고 난 다음에 순종의 발감으로 걸어주면 마지막에 뭐가 나타나요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니까 조상들이 나타났더니 과거니까 결과물 다 나타났죠 믿음으로 살았지 확신이 있었지 노화도 그랬죠 마음의 엘레코스 확증이 있고 난 다음에 심증으로 방주 지었더니만 심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방주 탄 사람은 다 살았고 아이사람은 다 죽었고 그게 바로 뭐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이 증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간증에 아깝죠 세상에 간증인 인생이 되라 또는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라 이게 뭐예요 결과물을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호령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뭐예요 믿음이란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말씀 이게 기반이에요 기반 말씀의 기반이 돼가지고 내가 믿는 거죠 믿는 거 휘포스타시스 그리고 두 번째 내 마음에 확신이 와야 되고 엘레코스 마지막 결과로써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에마일투레세신 이게 물증으로 드러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11장 39절에 보면 또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거 뭐예요 여기서는 물증이죠 물증 결과로써의 에마일투레세신 이게 다 이런 증거를 바꿔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시죠 휘브리서에서 믿음을 우리에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홍대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서울에 있든 네팔에 있든 항상 이 세 가지를 원칙을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홍대세계의 네팔 성교팀 현장에 가서 뭘 하겠어요 열심히 말씀 증거하고 말씀을 우장하겠죠 왜 그래요 믿음의 기초가 베이시스가 뭐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그 다음에 제가 얼굴을 보고 상황을 보겠죠 그래서 마음의 확신이 오는지 엘레코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오락가락하고 눈이 풀어졌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겠죠 말씀의 확신이 오고 그 다음 현장에서 물증이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물증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고 그럼 이제 돌아와서 또 신승협시 비사니라 이런 분이 또 간증을 하겠죠 또 재미있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열매가 있었다 뭐 다 열매가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물증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사이클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내적 심증으로 물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시 말씀 듣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죠 또 말씀 듣고 확신이 생기고 또 열매를 거두는 물증으로 이 사이클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이 처음에 작게 돌다가 그 다음에 크게 돌고 그 다음에 더 크게 돌고 이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홍대 세계의 모든 성도들 이제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 서울과 네팔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홍대 세계의 모든 성도들에게 큰 믿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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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